문제적 남자 멤버들이 폭스트레일에 도전한 끝에 특별한 선물을 발견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 문제적 남자에서 멤버들이 폭스트레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15일 오후 방송에서 스위스에 있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방문한 문제적 남자 멤버들과 장기하는 3명의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퀴즈 대결을 진행했다. 지난주에 두 개의 문제의 정답을 마친 제갈 소영이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멤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어 시청자 문제인 박경 문제가 제시되자 제갈 소영은 당당하게 정답을 외치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제갈 소영의 답은 오답이었다. 이에 전현무도 하석진과 김지석의 힌트를 얻어 정답을 외쳤지만 결정적인 힌트를 남긴 채 희생양이 됐다. 그때 장기아가 정답을 외쳐 답을 풀어나갔다. 그 결과 장기아는 정답을 맞췄다. 이어진 제갈 소영의 문제가 제시됐고 제갈 소영은 답을 맞췄다. 제갈 소영은 오늘의 문제 중에서 총 3문제를 맞춰 오늘의 문제적 남자로 선정됐다. 이튿날 이장원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연 일정으로 멤버들과 작별을 고했다. 이장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스위스의 하나우도 회사에 방문했다. 멤버들은 홍보 담당 직원들과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난 후 지석기하 현무석진 팀으로 나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신상품 개발을 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현무석진 팀은 맞춤형 에어백 제품을 내놓았고 지석기하 팀은 에어백 슈트를 직접 시현하면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했다. 한국인 직원과 홍보팀 담당자의 심사 결과 지석기하 팀이 승리했다. 그때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늦게 도착한 박경이 등장했다. 멤버들은 박경을 반갑게 맞이한 후 폭스트레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이어 오후 2시 40분 미션이 시작됐다. 이번 미션은 주어진 미션지를 힌트로 삼아 여우가 숨긴 보물을 찾는 미션이었다. 제작진은 40분 만에 보물을 찾으면 미션이 끝난 후 바로 퇴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멤버들은 자신감이 상승했다. 이어 영어의 능한 박경을 선두로 여우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여우의 발자취를 찾았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여우 발자취도 발견했다. 영어 회화는 박경, 해석은 장기하이 등 각자 자신의 역할을 나눠 다섯 명의 멤버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우 발자취를 발견해 성공했다. 계속된 멤버들의 추리에 미션 시작부터 두 시간이 지나 퇴근과는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우의 발자취를 발견한 멤버들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폭스트레일 미션 진행 중인 중년 영국인 남성들과 마주쳤다. 반가움도 잠시 멤버들은 미션 수행에 집중했다. 이내 추리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다. 아홉 번째 여우의 발자취를 발견한 이들은 여우가 남긴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 흩어졌다. 보물 상자에 남긴 열 번째 발자취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또 멤버들은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여우 발자취 뒤에 놓인 상자에서 발견한 풍선을 불어 열세 번째 여우 발자취를 발견하게 됐다. 드디어 추리히 다리 중간에서 발견한 빨간 상자 앞에 선 멤버들은 다 함께 상자를 열었고 그 상자에는 문제적 남자 로고가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문구가 영어로 새겨져 있었다. 멤버들은 화려한 야경을 선물 받고 3시간 동안의 긴 여정의 막을 내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